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은 세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요. A3부터 H11 영역에다가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2번과 고급필터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제목에 대한 서식이죠. 글꼴 크기 글꼴 색깔 글꼴 스타일 한자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목행에 대한 서식 체육이 색과 글꼴 색깔과 그 다음 B4부터 B12 영역은 셀에 맞춰서 텍스트 내용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도록 셀에 맞춤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A4부터 A6, A7부터 A9, A10부터 A12 영역에 대해서는요. 셀 병합하고요. 그 다음 보통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인데 얘는 가로 왼쪽 세로 위쪽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F4부터 C13 영역을 선택하시고 천단이 구분 기호하고요. 원자를 표시하는데요. 0일 경우에는 0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모든 테두리에 적용하실 거고 대각선 테두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 오셔서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부터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을 도둠채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글꼴 크기 도둠채, 크기는 18포인트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하십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자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끝에 있는 자주 색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제목 현황, 판매 현황의 한자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현황을 범위 정하시고 한자키 눌러서요. 문제 제시된 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변환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요. 체육이 색깔을 자주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색에 자주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흰색 배경 1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B4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셀의 맞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서식 두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A4부터 A6, A7부터 A9 영역을 선택하는데요. 첫번째는 그냥 선택하십니다. 두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세번째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맞춤 탭에 가시면 셀의 병합, 셀 병합이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가로는요. 왼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들여쓰기, 세로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셀은 병합되어 있지만 텍스트는 위쪽에, 위쪽 왼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F4부터요.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샵 0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원을 입력합니다. 원은 문자 하나니까 저희가 큰 다운표 처리하셔도 되고 생략하시면 자동으로 문자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A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음은 B13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각각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의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이 아로마이고 가격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28셀부터 C30 영역 안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A32셀부터 데이터는 추출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구분은 아로마라는 조건을 선택 컨트롤 C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은 A28셀부터 시작하니까 컨트롤 V 가격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구분 옆에다가 컨트롤 V 한 번 더 컨트롤 V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복사해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직접 입력하다가 오타가 있을까봐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3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5만원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줍니다. 문제에서 구분이 아로마이고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가격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면 A3부터 G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하네요. 조건 범위는 작성에 낮습니다. A28부터 C29 영역의 작성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2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구분이 아로마고요. 가격을 좀 보시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3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총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면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점수면 우수 그에는 공백으로 순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셔서 2, 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첫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라지함수 이용하셔서 라지함수 총점을 가지고요. 총점 데이터에 가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큰 값하고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큰 값은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을 비교하셔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첫 번째 큰 값이라고 1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첫 번째 큰 값은 191인데요. 라고 구해지네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나의 점수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이 D3에 있는 점수가요. 같습니까? 조금 전에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첫 번째 큰 값하고 같습니까? 그렇다면 신표 누르시고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최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큰 값을 또 비교할 거니까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두 번째 큰 값을 구하셔서 두 번째 큰 값은 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 큰 값은 최우수 두 번째 큰 값은 우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하나, 둘, 두 번 IF 사용하셨으니까 두 번 닫아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학과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학점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찾아가지고요. 평균 학점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한다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참조하는 표를 잠깐 봤더니 아,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H11셀을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Average If 입력하는데 우리는 학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학점의 영역을 선택을 하십니다. 학점의 영역을 선택을 하시는데 아, 잠깐만요. 레인지가요.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조건을 찾을 범위. 학과에 해당한 조건을 찾으셔야 되니까 범위 첫 번째 레인지는 학과를 선택을 합니다. 학과의 영역은 H3부터 H8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는데요. 이 학과의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합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조건을 물어봐요.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방향키로 이동하셔도 되는데 방향키 이동 되네요. 되면 G11셀 선택하고요. 방향키 이동이 안 되시면 키보드로 G11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심표. 그 다음 학과에 가서 G11셀에 있는 학과를 찾아요. 그 다음에 점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을 구할 건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점수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Average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학과별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학점표에 가서 85점이면 90보다는 90을 넘지 않으니까 80이니까 학점은 B를 찾아올 거고요. 90은 92.5는 90에서 A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H11셀을 클릭하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 가서 심표. 우리는 학점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추류값을 넣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학점표에서 학점을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배정본호에서 4로 나눈 나머지에 1을 더한 값이 1이면 1반 2면 2반 3이면 3반 4이면 4반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MOD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MOD를 통해서 구한 나머지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나머지 4로 나눴을 때 딱 나머지가 0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를 더하라고 된 것 같고요. 더하면 1반 2반 3반 4반은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 오셔서요. 커서를 D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부터 구할게요. MOD 바로 왼쪽에 있는 배정 번호를 심표 4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첫 번째 0이 구해졌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0부터 3까지 표시가 되는데 0일 경우에는 1반 1일 경우에는 2반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한 값 나머지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1, 2, 3, 4 형식으로 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함수 입력합니다. 추주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그 다음 1반, 2반, 3반을 직접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값이 1일 때 1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일 때 2반 3일 때 3반 4일 때 4반 2반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성별이 여인 평균의 최대값과 성별이 남인 평균의 최대값의 차이를 구해요. 둘 다 최대값을 구하는데 조건을 입력하셔서 참조할 거고요. 정수로 값을 ABS 함수를 이용해서요. 혹시 값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더라도 양수로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서를 성별이 여는 여기를 참조하면 되는데 성별이 남은 성별과 남을 컨트롤 C 눌러서 조건이 있는 L22 영역에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먼저 문제에서 양수로 마이너스 값이 아닌 양수로 표시할 거니까요. 우리는 여자를 먼저 하셔도 되고 남자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여부터 한번 구할게요. 틈호 입력하시고 D 맥스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D 맥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이 들어가야 돼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심표 평균에 가서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성별이 여자에 해당한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95라고 구해지네요. 다시 D에 가서 마이너스 D 맥스 함수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심표 평균에 가서 값을 찾아올 거고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그랬더니 2.5라고 구해졌고요. abs 함수를 이용해서 혹시나 차이값의 음수가 있더라도 양수로 표시하겠습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열고 끝에 가서 가로 닫아주시면 물론 지금의 예지에서는 결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마이너스의 값이 구해졌다면 그냥 2.5라고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그냥 2.5로 결과를 표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표 5에 오셔서 판매점과 제품명의 오른쪽 한글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표를 참조하여 판매가를 추출하여 추출하고 판매량을 곱해가지고 판매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점과 제품명의 오른쪽 한글자 라이트 함수 이용할 거고요. 판매점과 오른쪽 한글자를 n% 연산자를 연결해 주실 거고 참조하는 표의 첫번째 행에 가서 찾고 지정한 행에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표 5를 보시면 판매점이 있어요. 그 다음 제품명이 있어요. 오른쪽에 한글자 A, B를 찾아가지고 판매점과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D31셀 클릭하시고 등호 판매점에 가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쪽 한글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이트 함수 쓰실 거고요. 제품명에 가서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서울 A라고 표시가 되고 부산 B라고 표시가 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구분에 해당한 값은 구해놨고요. 이 값을 가지고 제품 가격표에 가서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우리는 가서 판매가를 추출할 거니까 판매가는 세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H루컵을 이용해서 판매가를 찾아오겠습니다. H루컵 구분의 값은 만들었는데 이 값을 가지고요. 제품 가격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폴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판매가를 찾아올 수 있고요. 판매가에 판매량을 곱해가지고 금액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을 곱할 건데요. 곱하기 판매량 바로 왼쪽이 선택이 되시면 좋은데 안되시면 C31 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C31 에 있는 판매량을 곱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 번째 부분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부분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 정렬을 확인하셔야 돼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구분별로 판매수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C3 을 하나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부분화 문제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데이터 정렬 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부분화 이라고 있구요. 조금 전에 정렬 하셨던 게 그룹할 항목이 되는 겁니다. 구분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 구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판매 수량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값을 구하는데 판매 수량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화 을 실행하는데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단 조금 전에 구한 최대값도 표시하고요. 최소값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더 표시할 건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해제를 하셔야만 아까 구한 최대값도 표시가 되고요. 최소값도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지금 최대값이 없어지고 최소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와 같이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분합을 작성하는데 데이터 정렬을 안 했거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깜빡하고 체크를 해제 안 했거나 하실 때는 부분합에 가셔서 모두 제거하셔갖고 다시 원위치 시킨 다음에 데이터 정렬하고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부분합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서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하나의 시트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름 정의가 같이 나와요. B14와 C14 G10 영역에 대해서 각각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할인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하나를 만드는데 일반과 우수의 값의 변화 할인율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만드시는데 일반과 우수의 값을 대입해서 총 2금 학계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시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B14 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일반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C14 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우수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G10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총 2금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금 합계 혹시나 이름을 정의하는데 셀 주소가 잘못됐거나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이름을 잘못 정의했다 라고 하시면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고 내가 이름을 일반 우수 총 2 합계를 입력했는데 혹시나 잘못 입력한 게 있어요 라고 하시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값의 실제 변화가 있는 두 개 B14와 C14를 범위 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 있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 추가를 클릭하셔서 설명에 있는 날짜는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할인율 인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10% 15% 값을 15% 20% 15% 또는 20% 0.15 0.2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할인율 할인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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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0% 로 값에 대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와 10% 로 입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7% 10% 맞게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G10셀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바로 2번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나 할인율 인상이나 인하의 값에 내가 잘못 입력을 했어요. 그럼 시나리오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시고요. 삭제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우리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라고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잖아요. 만드셨던 거에 잘못 하나 만드셨다는 걸 선택하시고 편집을 눌러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잘못 넣었다면 이름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값을 잘못 넣으셨다면 값을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아까 15% 20%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수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약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꼭 삭제하시고 시나리오 시트란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식이고요. 첫 번째 매크로는 실지급액이라고 계산을 통해서 실지급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연결하실 단추 만드시는데 B16부터 C17 영역에다가 단추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 실지급액이라고 텍스트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작업시트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B16부터 C1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실 때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지급액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I3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실지급액은 기본급 더하기 수당 더하기 식대 더하기 교통비 라고 각각의 셀을 하나씩 클릭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실지급액을 구하는 매크로 작업이 끝나셨습니다.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지 누르셔서요. 단추 1 대신에 실지급액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고 맞게 되어 있나 지급액을 지워보시고 클릭하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서식이라는 매크로입니다. 직사각형에다가 연결하실 거고요. 26부터 F17 영역에다가 만드실 거고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해서 텍스트 서식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직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위치를 26부터 F17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시고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바로 텍스트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서식은 서식은 A2부터 I2 영역에 대해서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2부터 I2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강조색 1번 선택하시고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이라는 직사각형에 연결되어 있는 거 마우스 갖다 놓으면 손모양이 되실 거고요. 스타일을 다른 걸로 바꿔보시고 실행 한번 해보시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5문항의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차원의 문근 세로 막대용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고요. 3차원 회전에 직각으로 축 고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상여금 계열은 원통용으로 표시하고 새로 갑축의 주 단위를 40만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표시 형식은 기호 없는 해계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밑면에 대해서는 해색 25% 배경 2로 지정하고요. 상여금 계열에 대해서는 데이터 레이블을 데이터 설명선과 같이 설명선과 함께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와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 작업 클릭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서 3차원 원형을 3차원 문근 세로 막대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선택하시고요. 직각으로 축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상여금 계열 막대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상여금 계열이 푸른색 계열입니다. 상여금 계열에 대해서는 우리 계열 옵션을 클릭하셔서 원통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합니다.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축서식의 축 옵션에 오셔가지고 주 단위를 40만원 단위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0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로 갑축에 대해서 축서식을 표시 형식을 좀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오셔서 일반이 아닌 회계로 바꾸겠습니다. 통화 기호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면을 선택하는데요. 마우스 클릭해서 밑면이 잘 선택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차트 도구에 가셔서요. 서식 탭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 영역에 밑면이라고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영역 서식 또는 오른쪽에 밑면 서식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 체육에 가셔서 회색의 회색의 문제에서 색깔이 회색 25의 배경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색깔을 회색 25의 배경 2 그 다음 배경 2까지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회색 25%의 배경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상여금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상여금 계열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데이터 설명선 추가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할 수 있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그림 영역에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우기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우리 채우기밀 선의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로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림자는 정확하게 그림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